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원활한 소통,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다채널 양방향 쇼핑방송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함께하세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무궁화의 힘이 되어주세요. 지금 바로 가입하는 댄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나는 무꽃의 햇살 쇼스트 9살 써니야. 오늘은 써니와 함께 잭시믹스 요가복으로 만나볼 건데 써니의 짝꿍 제니언니는 빨리 부를까? 늦게 부를까? 제니언니 빨리 나올래? 늦게 나올래? 제니언니 좀 이따 나온대. 그러면 제니언니 나오기 전에 간단하게 잭시믹스 요가복 설명 먼저 해줄게. 일단 잭시믹스 요가복은 실제 필라테스와 요가를 하는 전문 강사,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브랜드. 그래서 나는 요가를 좀 하지 하는 분들도 하나쯤은 가지고 있고 요가를 한번 시작해볼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도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잭시믹스 요가복이야. 잭시믹스 요가복 중에서도 이 친구들이 좀 더 특별한 이유는 바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딱 하고 나오는 잭시믹스의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 제품이기 때문인데 가격이 정말 좋거든. 가격은 조금 이따가 공개해줄게. 색깔 먼저 알려줄게. 일단은 써니가 지금 입고 있는 레드와인 과감하게 한번 입어봤어. 조금 미안해. 그리고 그 다음 색깔은 블랙. 기본적인 컬러지. 그 다음에 다크그레이 있고 인디핑크. 쨍한 색깔 있잖아. 여름처럼 시원한 코랄 블루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 사이즈는 스몰이랑 M 두 사이즈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에 맞는 우리 친구들에 맞는 사이즈를 선택해서 입으면 될 것 같아. 잭시믹스 요가복은 말 그대로 요가 바지지만 제니언니와 써니는 조금 더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거든. 바로 요가 활동복. 왜냐하면 요가할 때만 입는 게 아니라 장보러 나갈 때, 친구들 만나러 갈 때, 여행 갈 때 편하게 입을 수 있어. 레깅스 말고 요가복을 입는다면 더 스타일리시해지고 예뻐지고 몸매 보좌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는 거. 이제 본격적으로 잭시믹스 요가복을 소개할 텐데 오늘 잭시믹스 요가복 입고 제니언니랑 써니랑 막 줄넘기도 하고 다리 찢기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이러면서 놀 거거든? 그럼 잭시믹스 요가복에 써니의 영원한 짝꿍인 제니언니 불러볼게. 제니언니 같이 놀아요. 쇼핑이 될 조각. 친구들 모여.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한 쇼스테 제니언니.